아 코는? 아 신발한 맘에 들리 코는? 아 코는 맘에 들리 심불? 아 신발은?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데리고 온 사람은요 바로 이제 대하라고 이제 미라텔? 마라텔? 마리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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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스텔소 이제 마리텔에서도 이제 나왔던 앤데 이제 이렇게 성대모사를 굉장히 또 이제 저의 한 1.5배 정도 잘하는 친구인데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저의 1.5배는 또 대단하죠 리승룡 키보츠 호호 1.5배? 1.5배? 오늘 재생만 15번 했어? 오늘 그러면 그 뭐냐 뚱이랑 뚱이랑 뚱이 비트박스 뚱이 비트박스와 그리고 브라운 박사와 그리고 남둘까지 한번 남둘까지 한번 남둘까지 4개? 네 4개 어 한번 여러분들 뚱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뚱이 오케이 뚱이가 절화받는 그 여기 있습니다 뭐 상대역이 필요한가요? 상대역 아 저 혼자서 잠벽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아 완벽히 다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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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이 절화가 될 때 뚜루루뚜키 거의 집게리야죠 아니요 저 뚱이인데요 뚜루루뚜키 거의 집게리야 맞잖아요 아니요 저 뚱이라니까요 으아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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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0 우오오오오오 Nice 여러분 부라운박사님ague 리듬있어요 리듬있어요 자진몰이장품? 어? 지금 약간 비슷한데? 약간 비슷해 이거 이거야 쿵짝쿵짝쿵짝 이걸로 하면 되죠 해보겠습니다 아 오케오케오케 아 고난 아이 신발은 암마메들이 아 고난 아이 신발은 맘메들이 고난 아 고난은 맘메들이 아이 신발은 암마메들이 아 고난 신발 맘메들이 고난 신발은 고난 맘메들이 고난 미란이 아 베티도 암마미 아 태어리 아 흰색 팬티 노란색 팬티 질머리 팬티 모든 팬티 내 팬티 와아 와아아아아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줬는데 아 이것도 영광 아이 영광 이거지 이거지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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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아이없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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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아이이없 사랑 사랑 사랑해 어여 사랑과 누구세요? 사랑해여 우와 뚱이의 달인 어 제 남대문 좀 대신 닫아주시겠어요? 아니 도일아 남대문이 활짝 열렸구나 내가 그 남대문 좀 대신 닫아줘도 되니 도일아 박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도일아 이 커다란 소세지는 뭐니 그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원래 뭐 있는데 수요일이 좀 심하기 때문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동전중중 징징이 징징이 가능하긴 하죠 아 가능한가요? 그럼 또 여기서도 아 충징이 통중 좀 추워주게 아이 싫어요 사장님 사장님이 주시란 말이오 이들 노렸어 흠흠흠 안돼요 사장님 안돼요 사장님 머물쪼버리 터져버리이오 안돼요 사장님 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하하하하하하하하